현대 엔지니어링은 2019년을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1년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2일에는 2019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플랜트 부문 BI를 수행한 지 1년여가된 시점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2019년 BI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 회사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2020년 IT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BI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BI 추진 배경과 경과를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창학 사장과 황재욱 IT 혁신실장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창학 사장은 우리 회사의 변화 모습을 주제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속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며 핵심 고객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영업 전략 차별화 시공을 중심으로 한 설계와 구매의 통합 연계 공정 및 원가 기반 통합 사업 관리 고도화 또 룰과 시스템 기반의 업무 상향 평준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탑 수준의 운영 체계와 관리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재욱 IT 혁신실장은 디지털 기반 업무 혁신을 위한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김창학 사장은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BI 수행 결과가 적용됨에 따라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 과정을 겪겠지만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건전한 개선 방안을 제한해줄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BI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직원을 교육함은 물론 플랜트 부문 BI를 토대로 건축사업본부와 인프라 투자 개발 자산관리 부문에도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